광해의 연인, 시간여행에서 편했습니다. 저자 유오디아는 네이버 웹소설에서 광해의 연인, 반월의 나라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역사로맨스 작가입니다. 조선의 15대왕 광해군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도 왕위에서 쫓겨난 비운의 임금이었습니다. 이 책은 시간여행으로 조선에 온 한 소녀와 광해군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. 네이버 연재 당시 부동의 인기 1위를 지켰던 장편소설 광해의 연인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 속에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. 전 3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사와 픽션의 절묘한 결합, 애틋한 감성, 400년의 시간을 건너 서로를 찾아가는 꿈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전합니다.